BMW 오리지널 차량 액세서리 캠페인 실시 BMW 코리아는 감사의 탈월을 맞아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BMW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전 고객을 대상으로 BMW 차량용 오리지널 액세서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 기간 중에는 BMW 특유의 외장용 액세서리인 에어로 다이내믹 키트,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을 한 단계 높여주는 오리지널 알로이 휠세트, 최첨단 감지, 파킹 시스템 등 BMW 오리지널 카 액세서리 제품을 1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BMW 1, 3, 5시리즈 및 특습 5 고객을 대상으로 주요 액세서리들을 패키지로 묶어 특별가로 제공하는 스타터 패키지 판매 캠페인도 진행된다. 1시리즈와 3시리즈 퍼포먼스 패키지는 에어로 패키지와 카본, 패키지 등으로 구성된다. 5시리즈 패키지는 에어로 킷과의 M 스포일러가 포함되었고, XO 패키지는 에어로 다이내믹 세트를 기본으로 크로스멤버, 러닝보드 등으로 구성되어 할인 판매된다. 이 밖에도 K 내비게이션 업데이트용 DVB가 30% 할인된 가격에 제공된다. dvdn은 1,400개 이상의 안전운전 데이터와 700만개 이상의 주소 데이터, 38만개 이상의 주요 지역 정보, 그리고 5,500km 이상의 도로 데이터 정보가 추가되어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 안내를 제공한다. bmw 코리아 bmw 차량용 정품 액세서리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bmw 커뮤니케이션 센터 080-269, bmw-2200에 문의하면 된다. bmw bmw